황글이의 TV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준비 중인 신작 모바일 SNG 모두의 불금에 사전 등록 이용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불금은 작은 클럽을 화려하게 발전시켜가는 클럽 경영 SNG로 5월 중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을 통해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요 여러 이용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셜 컨텐츠를 풍성하게 마련해 SNG 투기의 재미를 부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미니게임에 참여해 유용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파티 시스템으로 차별화를 깨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이상희 사업 부장은 일평균 2만명 정도의 이용자가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등장하는 SNG 신작으로 입소문을 파며 기대감이 보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식 출시 전까지 사전 등록을 진행하는 모바일 불금은 예약 이용자 전원에게 풍성한 혜택을 지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글이의 TV